여름 휴가 계획 어디로들 세우셨습니까? 산과 물이 한데 모인 제천 청풍호 일대가 요즘 체험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들어선 산속 울창한 나무에 어울려 여유를 만끽할 즈음 시야를 가리는 급경사가 나타납니다. 최대 45도에 이르는 오르막길에 산을 오르는 짜릿함은 배가 됩니다. 아찔한 게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해발 531m 비봉산 정상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분. 발 아래에는 물과 산이 한데 어우러져 수려한 비경을 뽐냅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제천 모노레일은 지금까지 16만여 명이 다녀갔는데 주말에는 예매가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쉽게 비봉산에 올라가서 가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편하게 청풍호 주변의 산자 수려한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청풍호를 따라 나오면 우툭선 번지점프대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높이 62m에서 뛰어내리자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호수를 가로지르는 직라인이 전율을 더합니다. 또 올해 말에는 국내 최초로 수상 비행장이 건설돼 비행기를 타고 주변을 돌아보는 체험도 가능해집니다. 물 위에서는 유람선이 관광객을 맞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충주와 제천, 단양 등 3개 시군을 오가는데 최근 199인승 유람선이 새로 건조돼 관광객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과 물, 올해 말에는 하늘에서까지 제천 청풍이 레저 체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